왕이 싫어할 걸로는 절대 얘기 안 하는 거예요. 그 작은 창 하나를 찾아내는 거예요. 기독교인하고도 처음에 작은 창 하나를 찾아내는 거예요. 공감을 할 수 있는. 이 얘기하면 가슴 띌 상대방도 그거 하나 찾아내는 거예요. 그것만 찾아내면 그걸 가지고 이겨야 됩니다. 참나 각성을 좋아하면 참나. 양심을 좋아하면 양심. 다른 얘기 안 하는 거예요. 상대방 입에서 다른 거 나올 때까지 여러분 얘기하지 마세요. 이렇게만. 홍의각당 권하고 참나 얘기만 하는 거예요. 홍의각당 권하고 양심 얘기만 해요.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 사람이 물어봅니다. 근데 왜 나한테는 태식 얘기 안 해줘? 그러면 그때 하면 됩니다. 상대방 입에서 나오게 하라. 이게 영업의 기술입니다. 자기가 원해서 주도적으로 결정하게 만들어라. 왜 상대방 내정 간섭을 하면 안 돼요. 상대방은 자기 법괴의 왕이란 말이에요. 한 법괴의 왕을 만나는 거예요. 진짜 임금님 상대하는 거예요. 우리가. 그럼 그 임금이 다 제각각으로 이상할 거거든요. 그 나라 경영 제각각으로 이상할 거고 제각각으로 개판일 거고. 근데 거기 들어가서 그 왕을 바로잡아서 그 법괴 전체를 다르게 경영하게 하고 싶다. 상대방이 원해서 하게 해야 돼요.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은 일을 왜 하겠어요. 자기 법괴를 바꾼다는 건 죽는 것보다 어려워요. 내 가치관, 내 세계관을 바꾼다는 건 죽는 것보다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그대로 가요. 잘못된 걸 알아요. 내 법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도 어디서 손을 대야 되고 어디를 고쳐야 할지 모르고 고치려고 하면 소중한 다 내 것들이고 그냥 이대로 죽자 가요. 일반적인 중생의 마인드입니다. 그냥 이대로 살다 죽자. 뭘, 뭘, 뭔 영화 누리겠다고 내가 내 법괴를 뜯어 고치냐. 난 지금 내가 제일 익숙하게, 제일 편안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. 내 법괴가. 모든 가치관들이 정말 나한테 딱 맞게 해놓은 거라고 해요. 제일 편하게. 다 그런 도반들 주변에 설정해 놓고 나랑 말 통하는 다 엉망이죠. 밖에서 볼 때인데 자기들끼리는 이래야 살 맛이 나는데 어떡해요. 이게 쉽게 바뀌긴 어렵다. 그러니까 그 작은 창 하나를 찾아서 그 법괴랑 내 법괴가 통할 수 있는 작은 창 하나를 찾아서 필요한 자극만 주면서 보태라. 언젠가 상대방이 그 법괴에 조금이라도 그 물건 내 법괴에 들여놓고 싶은데 그 물건 사고 싶은데 하고 나와야 돼요. 드라마 카지노 이런 거 보면 호구들 낚을 때 어떻게 하나요. 상대방이 입에서 나오게 해야 돼요. 그러면 말려요. 오히려. 사기꾼들은. 아이 태식. 아이 교회 다니시잖아요. 태식은 뭐 어디다 쓰려고 해요. 이렇게 나가야 돼요. 여러분. 상대방이 아씨 왜 나만 못하게 하는 거야. 아이고 저는 이번에 태식했습니다. 이런 얘기만 살짝 하는 거죠. 아 돌겠네 할 때. 아이 하지 마시라니까요. 교회에서 2단 돼요. 2단이고 3단이고 내가 하고 싶다는데 방법 좀 가르쳐줘. 할 때 가르쳐 드리면 돼요. 상대방이 입에서 나오게 하라. 내가 해서 한 거는 상대방이 두고두고 후회합니다. 잘못 선택했는지. 근데 자기가 결정한 거잖아요. 자기가. 상대방이 말렸는데도. 이건 후회를 덜 하겠죠. 그럼 상대방이 밀고 나가는 힘이 생기죠. 상대방 안에 이 동력이 있어야지 공부를 하죠. 상대방이 일으키지 않는다. 네. 아니요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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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